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2021학년도 정시모집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로 1월 7일 목요일부터이며, 11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원서접수 마감입니다. 서류 제출이 있는 지원자의 경우 12일 화요일 17시까지 우편으로 서류 제출하셔야 하며, 1월 12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동양화 서양화 실기고사의 경우 1월 16일이며,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발레의 실기고사는 1월 14일입니다. 실기고사 안내문은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니 확인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원합격 발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합격자 등록은 2월 8일에서 2월 10일까지입니다. 1차 충원 발표는 2월 11일, 2차 충원 발표는 2월 15일, 3차 충원 발표는 2월 16일, 4차 이후 충원합격자 발표는 2월 17일에서 2월 18일까지입니다. 4차 충원 발표를 포함한 4차 이후 충원합격자는 개별 전화통보로 이루어집니다. 최종 충원합격 발표는 2월 18일, 21시까지입니다. 2021학년도 정시모집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시 가군, 다군의 전형은 수능 위주와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시 가군의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상상력 인지학부 주간 모집 인원은 203명이며, 전형 방법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100%로 반영비율 총점 1000점입니다. 실기 위주 전형 예술학부 주간은 동양화, 서양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의 모집 단위가 있으며, 모집 인원은 동양화 13명, 서양화 13명, 한국무용 4명, 현대무용 3명, 발레 4명으로 총 37명입니다. 실기 위주 전형의 전형 방법은 실기고사 60%, 대학 수학능력시험 40%로 반영비율 총점 1000점입니다. 정시 다군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상상력 인지학부 야간 모집 인원은 60명과, ICT 디자인학부 주간 4명을 선발하며, 전형 방법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100%로 반영비율 총점 1000점입니다. 지원 자격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영역별 반영비율 및 가산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상력 인지학부와 ICT 디자인학부 주간은 계열 구분 없이 수능 100%로 선발하며, 국어 40% 또는 20%, 수학 40% 또는 20%, 영어 25%, 탐구 한 과목 15%입니다. 수학 가형 응시자의 경우 10점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예술학부는 국어 40%, 영어 40%, 탐구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등급별 반영방법입니다. 등급에 따라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7점, 3등급은 94점, 4등급은 80점, 5등급은 70점 등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영역 반영방법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 전형 요소별 반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내 실기 위주 일반 학생 전형의 경우 수능 40%, 실기 60%를 반영합니다. 실기 고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양화의 경우 고사 과목이 인물수묵담채화와 인물수채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물수묵담채화의 경우 수험생은 수묵담채화 도구 일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용 화판 사용은 금지이며 고사 시간은 4시간입니다. 인물수채화의 경우 수험생이 수채화 도구 일체를 준비해야 하며 대학에서는 켄트지와 이재를 제공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용 화판 사용은 금지이며 고사 시간은 4시간입니다. 서양화의 경우 고사 과목은 인물수채화이며 수험생이 수채화 도구 일체를 준비해야 하며 대학에서는 켄트지와 이재를 제공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용 화판 사용은 금지이며 고사 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어서 실기 고사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같은 경우에는 전공 실기가 고사 과목입니다. 2분 이내의 전공작품으로 따라하기는 없습니다. 전공별로 본교에서 지정한 복장 미착용자는 실기 고사에 응시할 수 없으며 고사 종목별 수험생 복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학생의 경우 상의는 앞뒤가 V 또는 U자형, 장식이나 무늬 등이 없는 기본 면습한 검정색 레어타드로 소매 없는 것을 입어야 하며 긴팔, 반팔, 끈 형태는 불가합니다. 한국무용을 지원하는 여학생의 경우 하의는 살구색 타이즈, 검정색 몽탁 풀치마 9부에서 10부로, 실크나 쉬폰 등 고급 자재 의상은 불허합니다. 그리고 슈즈는 흰색 코슈즈를 신어야 합니다. 발레를 지원하는 여학생의 경우 하의는 살구색 타이즈와 슈즈는 분홍색 토슈즈를 신어야 합니다. 발레를 지원하는 여학생에게는 본교에서 검정색 쉬폰 치마를 제공합니다. 현대무용을 지원하는 여학생의 경우 하의는 검정색 7부 타이즈입니다. 남학생의 경우 상의는 앞뒤가 V 또는 U자형, 장식이나 무늬 등이 없는 기본 면습한 흰색 반팔 레어타드를 입어야 합니다. 한국무용에 지원하는 남학생의 경우 하의는 검정색 타이즈 또는 검정색 각바지를 입어야 하며, 슈즈는 흰색 양말과 함께 흰색 슈즈를 착용해야 합니다. 발레에 지원하는 남학생의 경우 하의는 검정색 타이즈를 입어야 하며, 슈즈는 흰색 양말과 함께 흰색 슈즈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대무용에 지원하는 남학생의 경우 하의는 발목 검정색 타이즈를 착용해야 합니다. 작품에 필요한 음악은 반드시 USB의 MP3 파일 형식으로 해당 작품 한 곡만을 수록하여 고사 당일 지참해야 하며, 분장미 초도구는 일체 불화합니다. 전년도 정시모집 전체 경쟁률은 5.36대 1 정도를 나타냈으며, 주간계열을 선발하는 정시 가군의 경쟁률은 4.93대 1, 야간계열을 주로 선발하는 정시 다군의 경쟁률은 7.13대 1로 나타났습니다. 2020학년도 정시모집으로만 선발한 상상력 인재학부의 경우 주간계열의 경쟁률은 4.73대 1, 야간계열의 경쟁률은 6.18대 1로 나타났습니다. 상상력 인재학부를 제외한 모집단위의 경우 수시 모집에서 2월 인원이 있는 경우에만 선발하였습니다. 수시 2월 모집단위 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단위는 글로벌 패션산업학부 야간계열로 2명 선발의 16.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주간계열에서는 ICT 디자인학부가 13.2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한성대학교 정시모집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